또 어디 가신 거예요? 방산시장. 방산시장. 방산시장에 돌게 많은데. 총각대 많이 갔는데. 결혼하고는 처음 간 것 같아요. 양복 입고 가셨네 거기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방산종합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방산종합시장입니다. 6시 되고야 6시 되고야. 어느 편에 동산시장일까요? 역시 원암성의 동매한 밖이. 이게 인테리어의 메칸데 벽지, 바닥재 이런 부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 준비할 때 여기 와서 벽지 골랐죠. 아 이거 직접 하신 거구나. 저기 저 벽지 사고. 세상에. 아니 인테리어도 하시는 거예요? 에어타카도 있어. 에어타카도 샀어요 저거에. 아니 콘센트까지도 붙일 줄 아세요? 아니 콘센트를 진짜 어떻게 붙였어요? 저거 해가지고 뒤에다가 풀칠해가지고 붙였어요. 이 건너가면 또 타올 많이 파는. 타올백화점이죠. 타올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타올 싸요 저희 가면. 오 이거 좋다. 여기는 주차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올 때는 저쪽에 바이크를 저기다 대놓고. 우와. 어머 어머 멋있으시다. 바이크를 저기다 대놓고 쇼핑하고 빈대떡 사가지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죠. 멋진 주구다. 여기 골목에 많이 있어요. 여기는 자주 가야 아는 데거든요. 우리가 가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어 여기 사람이 많은데 어디지? 장편시장 안에 이제 베이킹젤을 파는 가게인데.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초콜릿 같은 거 만들고 하기 되게 좋아요 저희 가는 거. 우와 여기 좋다. 여기 가봐야 되겠다. 필요한 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카페 오픈할 때 여기 많이 오시죠. 업자리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뭐 만들고 싶어요? 뭐 만들고 싶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우니 만들고 싶어요. 막내. 아우 선생님. 요새 저 쉬는 시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요리에 관심이 됐나. 맞아. 요즘에 진짜 집에서 집콕 가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렇게 베이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면은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는데. 그러면 브라우니 되죠. 브라우니 어떻게 해도 마치지 않아. 브라우니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아 진짜요? 우와 너무 맛있지. 알아줘야 돼. 알아둬야 돼. 알려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걸 좀 볼까요? 그럼 뭐 뭐가 있는지? 저는 이거 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게 가격이 저렴해요. 뉴질랜드 건데. 이 제품이 좋아요. 나도 이걸 써요. 일단은 브라우니를 만들려면. 강력분 사야 돼 강력분. 강력분이랑 강력분은 뭐와 달라요? 강력분하고 강력분은 껄리다.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몰라서 못 사요. 너무 많아서 못 고를 정도. 강력분은 이제 반죽을 해놨을 때 제일 쫄깃하고 차진 거. 찹쌀 같은 빵에는 강력분. 식빵. 그리고 강력분은 빡빡한 거. 과자처럼 바스러지는. 과자를 만드는 데 있어요. 강력분은 과자 같은 거. 과자 이쪽은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니를 만들려면 빡빡한 거. 강력분. 아 모르는 게 없어 막. 그리고 버터도 사야 되는데. 풀을 먹었느냐. 사료를 먹은 일에 따라 맛이 좀 달라요. 어? 풀을 먹은 소가 한 버터는 색깔이 노래요. 몰랐어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아 정말? 맛이 좀 달라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풀에 들어있어서.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풀에 들어있어서. 풀을 먹으면 풀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지방에 녹아들어서 노란색을 띄게 되죠. 그냥 브랜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풀먹인 소가 한 버터가 좀 다른 맛이 있어요. 노란색을 사야 돼요? 와 진짜? 가염, 무염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가염이 들어가면 간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염을 쓰는 게 요리에 다양하게 쓰기 좋죠. 그래 요즘 무현버터를 많이 쓰더라고. 맛이 다르긴 달라. 계란후라이를 해먹어보면 알아요. 저는 계란후라이를 늘 버터로 해주거든요. 딸을 거의. 계란후라이를 버터로 하면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버터로 하면. 그래 맛있어요? 맛있어요. 계란후라이 버터로 해야지. 무현버터? 무현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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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염은 빵에 발라먹기가 참 좋아요. 이증이 맛있죠. 가염 맛있어요. 가염. 무 버터 이증 가염 쓰는 거. 젠쿠키는 홍콩 마약쿠키라고 하죠? 이거 이거 이거. 아 저거 너무 맛있잖아요. 마약쿠키야. 젠쿠키는 골든 무 버터 이라고 있는데. 아하 예. 이거 해보세요. 쉬워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만들 수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남성 씨 마술사야. 아니 어남도 씨 마술사야. 진짜 고작이다. 다른 쿠키는 좀 딴 건 좀 싸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도 좀 허무한데. 젠쿠키는 되게 비싸잖아요. 2만 5천 원인 거 하잖아. 2만 5천 원인 거 한 번 상당이 차가 많아서. 비싼 거 할수록 내가 만들어도 비싼 맛이 나면 되게 뿌듯해요. 젠쿠키처럼. 젠쿠키도 만들어봤는데. 만들면 더 비싸게 나와요. 골든 저걸로 만들면. 우와. 이야. 비싼 쿠키는 집에서 만들어라. 멋있다. 우와. 좀 이걸로 레시피가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워낙 제가 잡고 하는 집을 많이 쓰니까. 앵. 핫버터. 어 나 이거 먹어. 맞아 이거 좋아요 맛있어요. 저게 가격이 저렴해요. 뉴질랜드 건데 가격이 저렴해요. 좀 초콜릿 상관없어요. 포커 파우더. 맛은 비슷해요. 여기 다 산 것 같은데요. 나도 좀 뭘 만들어볼까. 화이트데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머 여기다 또 로맨틱하게 까지. 어머나 소상. 빠지는 게 없어. 나의 삶의 질이 달려있기 때문에. 삶의 질? 나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뭔가 과일차게 만들어봐야겠다. 그러면 통 초콜릿을 나랑 반 나누자. 좋아요? 어차피 내가 해줄 것 같잖아. 내가 이러고 계산하라고 하겠어. 이런 거 해줘면 와이프가 해보고 사랑해 이렇게 해주겠죠? 어허오arz님이 나에게 역사이 다 disso. 고마워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야기 하지 말래? 아허 他? 내가 만나는 사람 없잖아 courage. 당신 밖에 어른을.. 내가 애랑 당신밖에 안 보는데 하루 종일. 아니 무슨 정말 여자의 마음으로 뭘 다 고르시네? 뭘 고를 때 나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갑자기 막 제빵의 의욕이 어마어마해지는데 약간 지금 눈이 돌아가서 그래.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 좋아요. 사고. 페이킹 파우더. 페이킹 파우더 하나 사고. 이 제품이 좋아요. 이게 알루미늄 프리여서 나도 이걸 써요. 저기 가시였으면 저거 얼마 안 하거든요. 저거 하나 사가지고 제빵 좋아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제빵 가봐야 돼. 그런데 이스트랑 베이킹 파우더는 뭐가 좋나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스트를 우리가 넣어서 빵을 부풀리잖아요. 그럼 이스트라는 효모가 빵에 밀가루에 있는 당분이나 설탕을 먹고 소화를 하면 방구를 끊겨요. 미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빵의 기포를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는 스스로 이제 가스를 일으키죠. 화학작용에서. 그래서 똑같이 구멍을 만들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스트를 쓰면 맛은 빡. 좋아져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거 많이 배운다. המס장캐스터 eks mutter 광장 캐스터